여기는 크라코프 공항 안에 기저귀 갈고 모유 수요하는 베이비 케어룸이에요. 비우리가 기저귀를 갈고 있는데 안 오네, 우리 비우리. 여기 너무 예쁘게 담겨 있어요. 바로 옆에서 씻을 수 있고, 사옥이 꺼내서 씻을 수 있고, 씻을 수 있고, 씻을 수 있고, 예쁘게 되어있어요. 모유 수요도 할 수 있고, 우리 비우리는 좋아하는 티슈 갖고 놀고서 하면 무슨 소리되는 거야, 비우리. 찍지마. 찍지 말고, 엄마가 이거 드디어 카메라를 찍을까 한 거야. 다시 해야지, 우리. 응. 다 씻어야지, 우리.